안녕하세요 키넷마스터에서 이런 영상에 다음과 같은 비네티잉을 넣는 효과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네티잉을 넣은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이와 같이 가장자리를 금게 그리고 접촉부분을 모환적으로 그로데이션을 시켜서 아주 강력한 비네티잉 효과를 넣는 방법입니다. 물론 키넷마스터에서 비네티 효과가 있지만 그것은 아주 약해요. 약해서 이것을 내가 원하는대로 자신이 원하는대로 이와 같은 비네티잉 효과를 여지 가장자리에 테두리에 보면 이렇게 아주 무한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서 특이한 느낌을 갖게 하는 비네티잉 효과를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키넷마스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서 기본 편지 화면을 보았습니다. 편지 화면에서 여기 미디어를 터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브라우저가 되겠죠. 미디어브라우저에서 작업을 합니다. 먼저 이미지 에세스로 갑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해서 터치해서 여기 검은색을 가져옵니다. 검은색의 색을 바탕에 깔려고 합니다. 검은색을 터치해서 화면에서 보면은 여지 검은색의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타임라인 맨 앞으로 플레이 헤드를 편집선을 놓아두고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해서 미디어로 갑니다. 미디어로 가서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터치한 다음에 역시 또 이번에도 역시 이미지 에세스로 갑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합니다. 이미지 에세스를 터치해서 먼저 흰색을 가져오겠습니다. 흰색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흰색이 이렇게 왔죠. 흰색이 왔는 것을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흰색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화면 분할을 터치합니다. 화면 분할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화면 전체를 세우는 제일 큰 사각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여기서 이 색깔을 이 흰색을 크로마키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색상을 터치해서 크로마키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하늘색이나 초록색이나 어느 것을 해도 되겠죠. 저는 색상도에서 이걸 터치해서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초록색을 터치한 다음에 초록색을 터치하면 여기에 초록색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저장 부위점을 눌러서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이렇게 전체가 초록색이 되었죠. 여기에서 오른쪽 초록색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메뉴에서 크롭을 터치합니다. 크롭을 딱 터치해서 화면 분할 모드에서는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부분에서는 다시 뒤로 가서 화면 분할해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전체에 선택한 요소를 아까 선택한 것을 취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연을 보여 드린 겁니다. 그래서 OFF를 터치합니다. OFF를 터치해서 터치하니까 화면에서 이렇게 조그만하게 되었죠. 그래서 수동으로 이것을 채우면 됩니다. 화면을 꽉 채우면 돼요. 여기서 어떤 영상의 기준은 항상 왼쪽 상단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왼쪽 상단을 여기 갖다 놓고 여기 갖다 놓고 이 확대하는 조절점이 있죠. 이것을 눌러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렇게 쭉 잡아당기면요. 화면을 꽉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조절해 주면 꽉 찹니다. 그래서 화면 분할해서 OFF를 해둔 상태에서 이것을 하지 말고 그대로 하면 크롭이 먹힙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크롭으로 들어갑니다. 크롭 투치해 보겠어요. 크롭 투치해서 여기서 마스크를 투치합니다. 마스크의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투치합니다. 투치하고 그러면 여기 여기 모양과 패드가 활성화 됩니다. 모양을 투치해서 여기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타워연령을 할 거니까 타워연령을 할 거니까 원을 선택합니다. 원을 선택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뒤로 가게 합니다. 뒤로 가게 한 상태에서 패드를 투치합니다. 패드 패드를 투치합니다. 패드를 투치해서 터치해서 이렇게 가장자리로 오른쪽으로 밉니다. 이렇게 오른쪽 밀면 여기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 가장자리 테두리가 그 대신에 대해서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검은색으로 변하는 걸로 써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서 저장을 하고서 이것을 캡처합니다. 하밍 캡처를 하겠어요. 하밍 캡처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여기에 캡처 후 저장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캡처 후 저장 이걸 터치하세요. 그러면 갤러리 이것이 저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그 화면으로 갑니다. 아까 그 화면으로 여기 왔습니다. 일단 아까 그 앵크를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삭제해 버리고요. 이런 아까 영상이 기본적인 영상을 이렇게 가져온다고 했죠. 가져온 다음에 조금 전에 만든 그 사진을 가져올게 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걸져를 터치하지 말고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터치한 다음에 아까 우리 캡처한 것이 키네마스트 캡처라는 이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트 캡처를 터치해서 아까 만든 크로마키 영상 사진을 가져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타임라인에 보세요. 이렇게 왔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걸 이렇게 이건 화면 분할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늘려주셔도 되고 조절점으로 늘려주셔도 되고 화면 분할을 해야 됩니다. 화면 분할을 한번 해볼게요. 화면을 꽉 채우기 위한 겁니다. 화면 분할을 터치해서 전체 화면을 터치하겠어요. 전체 화면을 터치하면 화면이 꽉 차겠죠. 그리고 뒤로 가기로 합니다. 뒤로 가기로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요. 쭉 내려가서 크로마키 색이잖아요. 이 크로마키 색이잖아요. 화면의 이 색이 크로마키 색이니까 크로마키를 해서 가두의 색을 없애버리고 영상이 기본 메인 레이에 있는 영상이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려고 합니다. 크로마키를 터치하세요. 크로마키 메뉴를 터치해서 여기 저 경우에 동그라미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니까 비네팅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28% 이것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움직이면 50%으로 갖다 놓으면 이렇게 갖다 놓으면 화면이 보세요. 이상하게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네팅은 28 그대로 둡니다. 28 그대로 두면 이 가장자리가 접촉 부분이 있죠. 검은색 접촉 부분이 그라데이션 돼서 멋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 타임라인 에서 크로마키 캡처한 영상을 사진을 길게 늘려주면 됩니다. 길게 늘려주세요. 늘리는 방법은 여기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 이 부분을 터치해서 꾹 누르고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앞쪽으로 가서 다시 볼게요. 앞쪽으로 와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 하면 이와 같이 기본 영상의 가장자리 헤두리 검은 색의 그라데이션 돼서 타원 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모호한적인 멋진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습니다. 이상 키넴마스트 에서 비네트 혹은 비네팅 효과를 강렬하게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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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